실제로 제 가족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게 연인끼리 서로 즐겁게 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 대결처럼 돼서 제 가족 입장에서는 골프 치기가 싫어졌다고 해요 결국엔 다른 영향도 있었겠지만 이 부분도 큰 영향을 미쳐서 헤어졌어요 히리릭 안녕하세요 연애파람물의 파람입니다 남자가 100% 공감하는 남자가 볼 때 정떨어지는 여자 행동에 대한 영상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는 여자가 볼 때 정떨어지는 남자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남자가 이런 건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특히 남자한테 많이 나오는 행동에서 추려봤으니까 참고해서 드려주시기 바래요 남자분들은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조심해서 연애를 하신다면 행복하고 오랜 연애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애파람물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정떨어지는 여자 행동이라고 말했지만 남자들이 해도 정떨어질 수 있고 오늘 이야기할 정떨어지는 남자 행동도 여자가 하면 정떨어질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러니 두 영상을 참고해서 남자 여자를 구분짓지 말고 주의하시면서 연애하시기 바래요 오늘은 여자가 봤을 때 정떨어지는 남자 행동을 여섯 가지로 추려서 이야기해볼게요 첫 번째, 지나친 자존심 남자도 여자도 자존심이 있지만 특히 남자가 자존심을 더 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한테 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소한 것에도 이기려고 하죠 이게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 귀엽게 봐주기도 하고 어 그래 남자니까 하고 이해해주기도 하지만 이 선을 넘어서 지나치면 문제가 돼요 특히 두 가지 경우에서 많이 나타나요 의견 차이와 승부욕 여자친구랑 연애를 하면서 당연히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겠죠 이럴 때 무조건 자기 말이 맞고 자기가 이기려고 해요 논리는 통하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심한 사람은 자기가 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상대에게 위약감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소리를 지른다던가 막 벽을 친다던가 하는 등등의 행동으로요 이렇게 위약감을 주면서까지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지속할수록 괴로워질 거예요 빨리 정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승부욕 여자친구랑 다트내기를 한다던가 뭐 게임을 한다던가 아니면 보드게임을 한다던가 어떤 대결 구도에서 자기가 지는 것을 용납을 못해요 이걸로 찌질하게 삐지거나 화내거나 상대방에게 대결을 자기가 이길 때까지 막 요구하죠 실제로 제 가족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가족 중에 여자분이신데 골프를 아예 못 쳤어요 근데 남자친구한테 배워서 둘이 골프 연습장 데이트를 많이 했대요 남자친구가 골프를 좋아하니까 근데 이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제 가족이 더 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자친구한테 진다는 게 심지어 자기가 알려줄 정도로 실력 차이가 났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연인끼리 서로 즐겁게 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 대결처럼 돼서 제 가족 입장에서는 골프 치기가 싫어졌다고 해요 데이트를 하면 무조건 골프를 쳐야 되고 심지어 남자친구가 지면 계속 대결을 요구하니까 결국엔 다른 영향도 있었겠지만 이 부분도 큰 영향을 미쳐서 헤어졌어요 개인적으로 남자가 자존심 없는 것보다 자존심 있는 게 훨씬 나아요 하지만 이게 지나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지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자기 주장을 상대에게 막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잘 구슬려서 이해를 시키는 게 사실은 이기는 거예요 싸움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주먹을 잘 쓰는 사람, 발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싸우는 사람이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이에요 이걸 기억하고 지나친 자존심은 여자친구에게나 안 부리시길 바라요 솔직히 여자친구 이겨먹는 것보다 차라리 져주거나 뭐 좋게 이야기해서 서로 기분 좋게 데이트하는 게 낫잖아요 지나친 자존심을 부리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껴져서 정이 떨어질 거예요 두 번째 거친 행동 지금 말하는 거친 행동에는 욕, 분노, 허세가 포함이 돼요 욕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말끝마다 욕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듣기 싫겠죠 그리고 이런 욕들의 빈도수가 작고 수위도 높다면 더할 나위 없이 정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분노 남자들이 욱하는 성질이 여자보다 많아요 여자친구에게 이런 분노를 참지 못하고 표출하면 당연히 정이 떨어지겠지만 다른 사람이든 사물이든 대상이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해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표출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이 떨어질 거예요 물론 정말 이해가 될 만한 분노할 상황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요 나한테 막 살갑게 잘 대해주진 못해도 나름 다정하고 잘해주려고 하는 남자친구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막 소리지르고 막 물건을 던지고 막 벽을 치고 이런 모습을 보여 봐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도 남자도 충분히 여자친구에게 정 떨어질 만한 상황이겠죠 그리고 허세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 유형을 말할 때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허세 있는 남자 근데 어느 정도 적당한 허세는 오히려 여자친구한테 귀여움을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기도 해요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여자들이 싫어하는 허세를 이야기해보면 센 척, 잘나가는 척, 없는데도 있는 척, 똑똑한 척을 꼽을 수가 있어요 명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있는 걸 부풀리는 건 귀엽게 봐주기도 하는데 아예 아닌 걸 있는 척하거나 맞는 척하면 이건 정말 정 떨어질 수 있는 허세죠 너무 어려운 이야기지만 적당한 선을 잘 지키시길 바라요 세번째, 귀찮이죠 연애 과정을 보면 초반에는 여자가 더 좋아하는 경우보다는 남자가 더 좋아하고 더 애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연애 기간이 오래될수록 솔직히 남자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 말이 없어진다거나 여자친구가 데이트를 하자고 해도 귀찮다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데이트 횟수를 줄이거나 데이트 장소를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으로 바꾼다거나 하는 거죠 마음이 식어서 이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 이런 경우는 마음은 좋아하는데 굳이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주 데이트를 안 해도 굳이 먼 곳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굳이 자주 만나고 굳이 먼 곳으로 데이트를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러면 문제가 뭐냐 여자는 마음이 식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관계가 한없이 꼬이는 거예요 결국엔 이별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하다면 데이트 횟수나 장소 같은 건 서로 잘 협의점을 찾고 이완 데이트 하는 거 즐겁고 행복하게 데이트하시길 바랄게요 네 번째 편한 행동 이것도 방금 말한 세 번째 이야기의 연장선이에요 남자는 연애 기간이 오래되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편한 행동으로 표출이 돼요 근데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당연히 연애 기간이 오래됐는데 서로 안 편해지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하지만 심리적으로 가까워졌다고 하더라도 너무 편하게만 행동하면 여자친구로 하여금 섭섭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정떨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만으로 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러한 섭섭함이 쌓이고 쌓여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게 되고 결국엔 이별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여자 사람 친구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남자친구가 제 친구 집에 가끔 놀러가서 지낼 만큼 연애 기간도 오래되고 편한 연인 상태였어요 남자는 수염을 기르지 않는 한 매일 면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편하니까 상대방이 당연히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면도도 안 하고 맨날 추리닝같이 편한 옷만 입었대요 근데 제 친구가 말하기 연애 초반과는 다르게 맨날 수염 길러입고 편하게만 자기를 대하는 모습에 점점 감정이 식어가고 정떨어진다고 말하더라고요 남자가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면도와 옷이라고 생각해요 상대가 당연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의 사이가 편해지고 깊어진 만큼 그에 맞게 편하게 행동하되 그 빈도수가 너무 잦으면 상대에 대한 예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단선을 지키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서로 편하고 깊은 연애하시길 바랄게요 다섯 번째 과한 장난 사실 남자가 여자보다 장난기가 더 있죠 그리고 나이를 먹어도 애 같은 면도 여전히 있고 연인 사이에 서로 장난치면서 재미있게 노는 건 좋은데 과한 장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장난치면서 살짝이라도 때리면서 노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남자와 여자는 힘의 차이가 나잖아요 남자는 이렇게 살살 친다고 해도 여자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리는 장난을 할 때는 남자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해당돼요 서로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던가 진지한 상담을 한다던가 등등의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와요 근데 이런 상황을 선호하지 않는 남자들이 많죠 그래서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데 농담을 하거나 막 가볍게 넘기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도 과한 장난에 해당이 돼요 이외에도 과한 장난에 해당되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일을 수용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장난도 좋지만 상대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으면서 재미있고 즐거운 연애 하시길 바라요 마지막 여섯 번째 몇 편 안 들어줄 때 사람마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정적이라고 하잖아요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어떤 문제 상황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여자들은 문제 상황에 대한 솔루션이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알고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감을 원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상황을 분석해서 잘잘못을 따지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여자친구의 감정에 공감하거나 여자친구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잘못한 게 있다면 잘못을 이야기해주는 등의 상황의 팩트를 말해주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보기엔 어려워요 분명히 이런 조언도 필요하니까요 근데 매번 이성적으로만 이야기한다거나 날카롭게만 이야기한다거나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야기해준다고 해도 전혀 공감이 없으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섭섭하죠 바로 정떨어지진 않겠지만 섭섭함이 쌓여서 정떨어지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일단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이 되든 안 되든 힘들었겠다 그 사람 왜 그래? 등등의 공감의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마음이 넓으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등등의 유연하고 부드럽게 조언을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건 아니지만 연애하는 그 시점에서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부모님이나 가족보다 그러니까 공감이 실제로 가든 안 가든 공감의 한마디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공감의 한마디로 시작하면 그래도 상황은 많이 나아지실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 진짜 공감해? 그게 공감하는 말투야? 태도야? 라는 말은 절대로 하기 없기에요 오늘은 여자가 봤을 때 정떨어지는 남자 행동 6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저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남자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여자한테도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고 만나는 상대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위에만한 6가지 행동은 연애하실 때 조심하시길 바라며 파람이는 언제나 여러분의 연애에 파란불이 뜨기를 응원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파람이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그리고 다른 채널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비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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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해주세요 鼓 쪽으로 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